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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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예뻐 그림 같아 여기가 왔어요 안됐어? 너무 많이 샀네 너무 많이 샀네 등장 이 시각변심 조금 더 잘 안된다 모르겠어요 이 시각변심 이 시각변심 전자리에서 오래된 폭발을 쏙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는 또 한 번 더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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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씩 가져가면 되잖아 두세 개 아 이거 너무 큰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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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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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다.. 그러세요 대략을 찍으시는 거 아니고 저에 수상 것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잖아요 있거든요? 응 자 그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어려운데요? 혹시나 살짝 그림을 많이 보고 그건 맛있어 아 다시 기회를 줘 이건 아니지 다시 기회를 줘 다시 기회를 줘 저거 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다른 사람 그거 카피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색깔이 좀 나고 좋을 때 색깔이 이거밖에 안 나와 잠깐만 죄송해요 진짜 푹 뿌리겠어요 진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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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카터처럼 그려볼까? 응 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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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뭔지.. 코 연습 중 아.. 쑤가 숟가락인 줄 알았어 아.. 아.. 이쁠가.. 아.. 아.. 아 이건 뭔지 이따가 생각해 아.. 아.. 다 자 이거 좀 아이잖아 빨리 얼굴 보여줘봐 너 어떻게 잘 맞냐고 나 이거 용납 못해 나 진짜 용납 못해 진짜 좀 사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그럼 시작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조심히 훨씬 그리고 일건데 급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금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야 이건 아니지 볼 터지니까 화장실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짝이 눈에 붙인 거 눈 좀 크니까 먼저 드리자면 여기 지금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일 것 같아요 한번 골라봐 제일 잘 보고 있는 게 있을 건데 볼 터치? 아니죠 아니죠 입술이죠 직면접에 시그미 어우 말이 안 나 시그미? 시금치 시금치 시그니처 뭐 왜 입술이 시그니처 입술 모양이 좀 이렇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제일 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 이게 살자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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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자주름 네 주름이 있고 코 솔직히 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우선 그렸고 눈 눈 좀 크니까 눈 크게 그렸는데 눈을 그리니까 남자가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밑에 이거 좀 보여줘 이런 거 이거 반짝이 이거 볼 터치 아 반짝이야? 볼 터치 그리고 이제 이제 머리 앞머리 장머리 좀 빚어 나온 거 이거 해봤을 때 똑같이 생겼어 사인화 해드릴게요 사인화 해드릴게요 사인화 해드릴게요 이거 이거 어떻게 뭐야 어떻게 이름이 뭐예요? 강민정이요 강민정 네 여기가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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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내가 제일 어이 없어 이 정도면 눈이 없는 거지 눈을 이렇게 그려 성의 없이 하하하하 너 바지락 눈이잖아 그건 어렸을 때고 지금은 커졌어 우와 맛있겠다 나도 이거 처음 보는데? 너무 맛있어 카페 만들어 드릴게요 맛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자기야 내 자기야 내 자기야 나 안아는 소리 혹시 안아는 소리가 나요? 만일 한참은 나 사랑하는 소리 나 사랑하는 소리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소리 나 사랑하는 소리 さらに慈悟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です 僕ではあなたが好きな生地を学んだ